지난주에 윤석열 당선인이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또 보도가 좀 많이 됐었는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또 북한에다가 동맹관계가 본독하다. 당선인이 미군부대를 방문했다. 일선 부대 방문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대통령은 누굽니까? 국군통수권자죠. 국군통수권자고 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통령을 준비하잖아요. 국군통수권자를 준비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한국부대를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기 부하가 될 우리 한국부대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미군부대를 갔다면 이것은 아주 박수받을 일이겠죠. 그런데 한국부대를 먼저 가지 않고 한 거죠. 그다음에 사령부를 가더라도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이 평시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합동참모본부가 간첩이 나온다든가 또는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것들을 조치하는 평시작전권을 합참이하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를 먼저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시작전을 하는 연합사를 9번째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간 것은 정확히 주한미군사를 먼저 간 거고 그다음에 미 2사단을 가신 겁니다. 주한미군사령부를 가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미 2사단에 가서 한 것인데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죠. 역대 어떤 당선인도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실제 박근혜 당선인이나 이명박 당선인조차도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전방부대를 먼저 가고 박근혜 당선인 당시에는 특전사를 갔던 것 같아요. 우리 특전사를 먼저 갔었고 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한국을 먼저 가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를 가서 전시체계에 대한 점검도 받고 했던 거고요. 이명박 당선인조차도 6사단 전방을 먼저 가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를 먼저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명박 당선인도 국방부나 합참을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 연합사 이런 데 가는 것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한미군사령부를 먼저 가고 미 이사단을 먼저 간 것은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니 이게 전례도 있고 사례도 있으니까 당연한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보여질 텐데 그럼 왜 이렇게 결정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미국이면 다 된다는 미국 어존형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특사정책협의단도 그런 것이고 미국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저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해서 진짜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미국 일변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나머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되실 분이 국군 부대에 먼저 오셔야 되는데 저쪽 먼저 가고 또 국방부를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고 오시겠다 하고 그 자질감이 어떻겠어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실 존경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먼저 인정해줘야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법적으로야 국군들이 국군 통수권자에게 명령에 복종하고 하겠지만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려오는 복종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우려내는 존경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러면 먼저 우리 국군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그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다음에 한미동맹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 관계나 아니면 가정을 보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먼저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또 공부나 이런 것들 다 챙긴 다음에 외부에 활동을 하든가 당연한 거죠 그러는 게 절차상으로 당연해 보이는데 우리 식구보다 외부에 있는 손님이라고 돈독한 관계지만 친구고 그렇지만 더 다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이런 모습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글쎄요 우리 식구들이 볼 때 또 우리 가족들이 볼 때 아니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참 국군 통수권자라는 그 위치에 막중한 임무를 맡은 윤 당선인 미국을 좀 더 챙기고 생각을 하고 더 의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앞으로 또 외교 관계도 미국에 집중된 외교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게 어떤 외교적으로 안 좋은 그런 우려를 불러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임무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전쟁을 막아내는 겁니다 전쟁 억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평화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전쟁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났다면 피해를 최소로 해서 승리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아내는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큰 틀에서 보면 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평시 최고사령부니까 거기에서 평시에 무슨 일이 우발사항이 일어나면 어떻게 좋지 않느냐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가 됐을 때 한미연합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서 한미연합사를 가서 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게 컨트리고 그다음에 예아 장병들이라든가 한미 미 이사단을 가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택 기지를 간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가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숲과 나무를,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부터 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늘 아쉬운 지점이죠 그렇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민감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신경을 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윤 당선인, 인수희 쪽이나 당선인 측의 모습을 보면 미국에 좀 올인하는, 그야말로 몰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외교적인 태도, 자세 어떻게 좀 저희가 총평한다면 어떻게 좀 보일 수가 있고 어떻게 좀 받게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수포를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중요하지만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주변국 사강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와도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변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안보는 크게 세 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국군, 하나는 미국, 미군과 미국 정원 그 다음 예비군 이 세 축이 전시에는 가장 큰 축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국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인정해주고 여건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한미동맹이나 이런 건데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시라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은 우리 국군으로부터 자발적인 복종을 할 수 있게 군을 인정해주고 군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죠 가만히 있는 국방부를 나가라고 하고 나가는 건물도 안 주면서 드가면서 그리고 또 국군부대를 또 가보시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제가 지금은 군복을 벗었지만은 국방위원으로서 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속으로 분노 지점이 많이 분노까지 일어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걱정도 앞서고 또 왜 저럴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국방위 의무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는 예비군인분도 계시고 예비군 지난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군에 복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왜 국군부대를 먼저 한가고 왜 미국부대를 먼저 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서운함은 다들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숲을 보는 그런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적인 또 국방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 정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